막 뜨거워졌다가 저녁때 손사람 바라받으면서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? 그죠? 네! 바로 다음 곡 갈게요 네 스카이다운 무대로 살랑살랑하게 너 없이 죽을정돈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좀 망가져있어 난 널 다시 잡을정돈 아니지만 아직은 네가 좀 남겨져있어 난 그럭저럭 괜찮아 그럭저럭 괜찮아 이 변화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제는 제법 무뎌진 것도 같은데 준비하겠어 동안에도 꽤나 겪어본 나인데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걱정된 네가 나보다 더 넌 나 말고 친구도 없었잖아 어디서 이상한 넌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지 평소에 네 꼴을 뽀뽀할 땐 다같은 꼴 조밀하고 장소리하던 그 수염이 이만큼 자람네 이런 저선배치만 흐트러진 내가 너는 자유로와 눈치 안보고 이쁜 여자도 봐 친구들아 너는 내게로와 오늘 밤새 놀아보죠 feel up 지금 죽을정돈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좀 망가져있어 난 널 다시 잡을정돈 아니지만 아직은 네가 좀 남겨져있어 난 그것처럼 괜찮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예 그것처럼 괜찮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예예 그냥 좀 문지렵게 난 버릇산인 걸까 헤어지면 일이라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하다버스의 손이라도 안겨질 줄 알았었는데 역시 나만 그냥 다 바보 같아 차라리 경쟁하듯 서로의 남의 상처 질 때가 더 낫던 걸까 미워하고 미웠을 때가 낫던 걸까 그럴 리 없겠지만 Not so bad Not so good Not so bad Not so good 너 없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좀 망가져 있어 난 널 다시 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은 네가 좀 남겨져 있었다 난 솔직히 요즘 좀 망가져 있어 난 널 다시 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은 네가 좀 남겨져 있어 난 그럴처럼 괜찮아 그럴처럼 괜찮아 그럴처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생각해 안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